한글자막 by 한효정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왕각군 행정관 나는 연합 방위군 알파 군대 소속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라 하네 연합에서 이 행성 전역에 격리 명령을 내려 48시간 내에 퇴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네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의 황무지로 이주하게 지신을 이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 보안관 제임스 레이노에게 연락해 이주민들을 만나 황무지까지 호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기조 자 가자 가자 좋았어 강바탕 놀아볼까 황무지로 가느니 말도 안 돼 이 연합 녀석들은 누구나 제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맹만 내리십시오 이 연합 중에는 공격력이 많습니다 1.2.4.2 면육변 알겠습니다. 침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 좋아. 갑니다. 니가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재미있겠군. 니가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해변과 같은 도병이 무슨 광복이 소속한다고 하십니다. 재미있겠군. 재미있겠군. 압니다. 아, 좋아. 재미있겠군. 명령만 내리십시오. 니가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들고 있습니다. 아, 좋고요. 본격적으로는 불쾌하기를 잃곰습니다. 동작과 동작을 낼 수 있습니다. 아, 이임전하기가 사라지네요. 아, 이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ают, 인간은 불쾌한 것입니다. paraguant ing. 동작을 합니다. 룸텔너지로! 여기는 지미 여기는 레이놈 갑니다 간판 붙어볼까 예송 좋았어 간판 붙어볼까 예송 명령만 내리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